나 왜 이렇게 슈가 형이 들어가는 거 보고 싶냐? 어, 야. 들어가, 들어가야 돼. 아, 들어가야 돼. 아, 네. 아,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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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슈가 형이랑 같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들어갑시나 한 건데. 전기가 재밌다. 왜 이렇게 하자? 야, 야, 이거 쓰시고 저. 들어갑시나. 와,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. 어. 나는 오늘 가장 큰 배신 가고 싶었는데. 나는 이런, 이런 불평등을 대상 원치 않습니다. 뭐야? 갔다고 그냥? 진심 갔다고? 진심 갔다고? 진짜 갔어요? 나 어떡해요? 나 어떡해. 나 어떡해. 나 어떡해. 나 어떡해. 오늘의 달려라 방탄 주제는. 말 그대로 달려라 방탄입니다. 어. 이제부터 서울에 있는 용산 사옥까지. 약 30km를 달려주시면 되는데요. 10km. 달려주시면 되는데요. 10km. 달려주시면 되는데요. 제 맘대로 이렇게. 와, 나 진짜 돌고 왔어. 나 진짜 돌고 왔어. 나 진짜 돌고 왔어. 달려라. 와, 나 진짜 돌고 왔어. 와, 나 진짜 돌고 왔어. 유씨 진짠 줄 알았고. 나는 에서리씨 datas다. 유씨 진짠 줄 알았어. 나. 잔인. 나 산다고, 충분히 신경쓰다. 아주. 연예인 항상 하고 있는 신경쓰다. 모든 신경쓰다. 1,2,1,2,2,2,1. 어어. 아. 아. 하하하하. 그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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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링 플러스 이 손으로 쓰레기통 같은 거 다 뒤져봐야 되냐? 생각했어 쓰레기통 너무 단수하지 않냐? 나 진짜 가자마자 쓰레기통부터 그럴 건데 가능성이 없지 않아 누가 짜는 거를 걸렸을지 모르니까 나 근데 숨기러 갈 때 쓰레기통 한번 쭉 흩어왔다 나 진짜 쓰레기통 한번 본다 나도 이미 갈 때 한 번씩 봤어요 아 그래? 근데 아무것도 난 발견 못했어 일자는 없었어 일자는 없었어 5분 동안 제가 자를 수 있게 도와줄게요 뭐 해줄래요? 오늘 선물도 줄게 정국이 저기 있어요 가자 미션 정국아 5분 남았습니다 야 정국아 여기 없어 내려갔어 야 근데 야 아까 저기 블럭 쪽에서 갔거든 호석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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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줬잖아 임마 내가 이게 뭐야? 진희야 갚아 선생님 진희야 갚으라고 지민아 갚으라고 나 박지민 이기는 거 보고 싶다 야 박지민 너 하고 이겨줘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참 참 참 아아아아악 야 너 왜 이렇게 저어? 아니 카드 이제 없어 지민 지민 열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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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미쳤다 진짜 써봐 정답 내가 스파이거든요 예 말해봐 네 몰래카메라였어요 네 몰래카메라였어요 재현의 몰래카메라였어요 나 무슨 말이야? 다 알아요 우리 근데 왜 재현이 자꾸 인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죄송합니다 열심히 한 뒤 내가 진형이랑 했잖아요 진형이에요 진형 아 준형이요? 아 준형이요? 아 준형이요? 아 호빈아 나 해방초어 나 화가라도 할래? 야 신경이 좀 이예요? 아 혜연이! 아 혜연이! 아 혜연이! 아 혜연이! 형은 성인이니까 존재하실게 큰일 났다고 이거 형은 형은 멋있는 사람이니까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진상은 어떻게 해야 되죠? 굿나잇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